혹시 이 곡 알아? 뭔데? 몰라 근데 도무지 누구 고갠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음악 좀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이 곡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? 눈 쌓인 진짜 예쁜 호소가였어 이름이 뭐였더라? 이즈벌트 어, 맞아요 거기 살아도 된다고 꼭 살아내라고 위로해 주는 거 같았어 이즈벌트 같이 있는 여성 동무도 내가 잘하는 사람이죠 엄마 만들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원하지가 않고 그런데 그때 그 대답처럼 그 음악이 들렸어 거건 수고하 감사합니다 어린이네요 감사합니다.